모두가 들리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안 믿겨지는지 아멘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지난 주간까지 한국 뉴스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했던 것은 이름도 모르는 김군의 얘기입니다 이 18살 된 김군이 홍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터키 지역을 여행하다가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한 승합차를 타고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IS 즉 이슬람 국가로 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 아이가 자살할 것 같다 도와달라고 해서 그 아이와 함께 여행을 했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참 황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국제적인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엄청난 인류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치면서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군이 초등학교 시절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6학년 동안 학교를 세 번이나 옮겼다고 밝혔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학교를 나가지 않아서 사실상 자퇴나 다름없는 자동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 억압된 감정들이 그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가 쓴 글 가운데 트위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남성이 성차별을 받는 시대다 나는 페미니스트를 증오한다 그래서 IS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뭐예요? 여권 신장,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또 더 나가면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참 불병등하다 또 특별히 여자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IS가 뭡니까? 여성 인권은 전혀 없습니다 납치한 여자들을 혼인 유무나 혹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대원들의 성 놀이계로 분배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통해서 속에 뭔가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김군의 컴퓨터에 IS대원 모집 공고 글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IS가 되면 좋은 월급과 고급 승용차 무기가 따라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세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IS대원들은 어디 가든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동부 지역에 유전을 장악하고 있는 이 IS가 풍부한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월급들을 제시하면서 대원들의 모집에 나서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집도 주고 특별히 외국 대원들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답한 그런 의식 왕따 소유의식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실마리를 IS를 통해서 발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한탕주의 물질주의 영웅주의 그러다 안 되면 말고식의 자포자기 의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18살 김군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IS라고 하는 출고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신앙인이었다는 것 이 아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의식을 파고 들어가면 전혀 기독교적이 아닌 그런 것들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신앙적인 의식이나 하나님 말씀의 의식이 없이 오히려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위험스러운 것 잘못된 것으로 그의 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그 의식을 파헤쳐본다면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입으로는 뭐 신앙 얘기하지만은 마음의 의식에는 돈이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권력이면 다 돼 내가 잘 되면 되지 끝없는 경쟁적 사회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억압과 분노가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얼마나 치열한 경쟁의식 구조 속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발전케 하고 경제 문명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가운데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게 했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이 억울함, 피해의식, 분노의식 또 물질과 권능, 만능주의 의식이 쌓여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의식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현상들을 보게 되죠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차를 세우고 싸웁니다 삼단봉을 꺼내들어서 차 유류창을 부수거나 엊그제 제가 TV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차 시비가 걸리더니 차를 뒤로 쑥 빼더니요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다 그냥 가서 사람한테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휘해야 될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뭔가 분노와 억압과 상처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갑과 의뢰의 의식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권리를 통해서 나의 그동안의 억울함과 힘들고 상처받고 부족했던 것을 다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의뢰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면 비굴해지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적개심과 분노식이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뒤틀림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는 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의식 고추시키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로 만들고 훈련에 나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더 좋은 법을 만들고 있는 법도 강화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법을 잘 집행해서 법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을 괴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모두가 정말 법 앞에서 평등하게 되어지고 모든 법들이 잘 지켜지게 되는 법의식과 수준이 높아지기면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 없이 바르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할 수 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은 정말 좋아지는 세상일까요? 정말 살만 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의 마음속에 뭔가 한 구석에 그 레미 제라불에 나오는 억울한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깃들어집니다 뭔가 인간다움의 따뜻한 그 살 맛은 다 없어지고 너무너무 냉정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가 들어오는 것은 웬일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 아시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신령한 말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소음에 불구한 것이고 지식과 무슨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선행을 한다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되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니 정말 내가 행복하고 보람뜨고 의미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의식이 지배하여서 어떤 일인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인 의미의 행복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 속에는 사랑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도 딸 아들을 낳기 전에 아내와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쇼핑을 했어요 요도 사야 되고 기지개감도 끊고 흔들 침대도 마련하고 딸을 위해서는 분홍색깔 아들을 위해서는 파랑색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손주 보게 되면 그 앙증맞은 쇼핑센터의 아이들 그 옷들 그거 이제 살 수 있게 되겠다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장세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러 보고 느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이 부의 배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아멘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보니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보다 조금은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입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최고점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절 16절 인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구절 같이 한번 암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 독생자를 주셨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깨워 얼마나 좋은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한 것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독생자 속에 깃들여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식을 사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나 있음이 느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유익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식이 빠져버리면 스스로가 심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스스로 심판이오 지옥이오 불행이오 아픔이오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댐의 존재의식을 갖고 내게 모든 것이 유익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행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모든 나는 행위 속에 사랑의 의식이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거 반대해 사랑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사랑만은 싱싱해야 됩니다 이 추상적이고 이 형의 상악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의 사랑은 정말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여기에 실제적인 점검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논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짜 오래 참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이만큼 내 사랑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있고 우리에 대한 용서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있게 되고 우리의 선교가 있고 우리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 건강한 거라고 한다면 내 사랑에는 인내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오래 참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돈을 돈 3초만 기다려보자는 글이 있는데요 참 감동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크라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 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침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줄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 것 없지는 않은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죄짓고 감옥하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에 화사한 저녁밥으로 내게 차려줄지도 그런다고 하지 않고 모른다 여러분 그 3초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사랑을 훈련할 수 있게 나를 영원히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좀 더 참아내는 길이를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그랬죠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일수록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상대에게 자꾸 무례하게 하려고 하면 나를 단속하시기 바래요 아 내 지금 사랑의 자세가 흐트러졌구나 길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을 쉬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초에 절대로 기선잡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앉아보면 평생 고생한다고 특히 철모로는 어른들까지 부추겨 가지고 싸움을 붙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그대가 꽃을 피우고 나 때문에 그대가 열매를 맺고 나 때문에 그대가 승리하고 나 때문에 그대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에 몰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화가 나고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잘못도 좀 있겠지만 내 사랑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사랑에 병들지 않았나 내 사랑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고장이 생기지 않았나 이게 바로 밑으로 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꾸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내 사랑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반드시 진리가 살아서 숨쉬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자꾸 맹목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병들고 길을 잃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요 상대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 상대의 영혼을 폐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깃들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반듯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웁습니다 저는 정말 염려가 됩니다 어린이집의 체벌과 폭력을 없애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무분별한 체벌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문제 생길까 봐 뒷짐지고 극도의 이기죄에 빠지고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더 거미한 사기꾼이 되고 더 엄청난 테러리스트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온전하고 합당한 교육이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모든 체벌과 폭력들을 내쫓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슈퍼에 가서 내 아이가 물건 아름철 훔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내 아이 왜 귀 죽이냐고 돈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따위 말을 해가면서 그것도 자식 길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빠져버린 맹목적인 사랑이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만들고 잘못되면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 앞에 대신 사죄를 하고 발발 떠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아이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진리가 깃들여 있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크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어떻게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바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느냐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내리 사랑은 크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걸 믿어줍니다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바랍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내리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이 내리 사랑을 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리 사랑의 결정체는 가장 큰 원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로부터 낮고 낮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절대적이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변하지 않고 너무나 풍성하고 가장 완벽한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내리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아주 완전한 내용이 되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죠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구했지 자신의 유익을 구했지 자기가 다는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참아주셨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할렐루야 모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넘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기용이는 오래 참고 기용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용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면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기용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 진리하며 기용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읽으면서도 참 부끄럽네요 참 부끄럽죠 여러분 오늘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볼 때 나의 사랑의 척도와 건강치수는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함량 비달리고 부끄러운 곳이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불러보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것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볼 때 너무나 격찬하고 너무나 함량이 미달된 그 격차를 하나님이 내리 사랑으로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없을 때 나를 정말로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더 오래 참으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나 같은 인생이라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넓이로 키워나가서 그 사람을 포용해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내 속에 깃들여지면서 그것이 내 사랑을 치료하고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건강하고 새로운 삶에 사랑의 성숙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건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책상 위에나 어디 눈에 보이는 곳에 꼭 이 구절을 잘 적어 놓으시고 계속 읽으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넣어도 부끄럽거나 함량 미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의식이 전체의 내 삶을 지배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하는 모든 일이 유익이 없다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살아있음에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구나 사랑의 있음으로 사랑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유익되고 행복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시는 이 축복이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놀라운 내리사랑을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내게 모든 것들이 진정 유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불과 모든 봉사와 헌신들 속에 온전한 사랑에 흠뻑 절여들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각자의 모든 삶과 영역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